음악 궁금한 공부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깁슨 일렉트릭 기타를 대표하는 레스포 스탠다드 모델은 출시 이후 매우 오랜 기간 동안 같은 모습과 사운드로 정상의 자리를 지켜봤습니다 오늘 플레어스 가이드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더 강력해지고 더 아름다워진 모습으로 돌아온 깁슨의 레스포 스탠다드 모델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두대고요 저번 시간보다 좀 더 화려해졌죠 진짜 미치겠다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식스티스 피겨드 탑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피프티스 피겨드 탑 모델입니다 일단은 일관을 보시면 멋있죠 이게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번 플레어스 가이드를 보고 오신 분들은 또 이제 이어서 보니까 이게 좀 대화가 이어지는 결로 보이실 텐데 확실히 깁슨의 약간 좀 아쉬웠던 너무나 보수적인 정책들 기타를 만드는 것들 물론 너무 한 번 갔던 적이 있었죠 너무 갔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이제 전통적인 방식에서 만드는 라인업 같은 경우는 딱히 많이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던 게 있는데 제가 옛날에도 좀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깁슨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컷셈샵 들어가면 물론 개인오더겠죠 개인오더로 보면 굉장히 멋진 기타들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조금 만나보기 힘들었죠 보기도 힘들고 왜 이런 식으로 오더를 잘 하지 않을까 되게 좀 궁금점이 좀 유발됐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분명히 기타를 볼 때 탑을 되게 중요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탑의 칼라라든가 그걸 신경 안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되는 기타고 그게 하필 스탠다드 라인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어쩌면 좀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같은 기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계열성으로 봤을 때 이제 마호가니 목재를 쓰고 기름진 사운드를 내는 우리 PRS 같은 경우는 탑이라는 컬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 이제 깁스는 좀 그런 좀 특수 컬러는 좀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 이 스탠더드 라인에서 이렇게 나와줘 버리니까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더 뭐라 해야 될까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 지금 두 컬러 같은 게 예를 들면 앤더슨이나 쉑터 같은 데서 참 많이 볼 수 있는 컬러인데 왜 이 깁스는 항상 이 무늬모가 참 좋은 걸 쓰면서도 불구하고 왜 안 했을까 버스트를 고집하는가 네 그랬는데 이번에 어쨌든 나와서 되게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60년대 렛츠 포스트 스탠다드 먼저 사운드를 들어보고요 이어서 얘기를 일어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소홀히 들어볼게요 좋죠 뭐 그냥 근데 이게 약간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저번 시간보다 조금 더 기름진 그렇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기분 탓일 수 있어요 정말 기분 탓일 수 있는데 근데 저희가 시간차가 얼마 안 되거든요 자 일단은 가볼게요 기회가 어떻게 보시면 될까요? 근데 제 반전이 더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반전이 더 이상은 제가 한편을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저의 전제품을 넣었을 때 지금 시간부터는 저는 제가 한편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반전이 더 이상은 바로 그 반전이 더 이상은 정말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반전이 더 이상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좋습니다. 세팅이 살짝 다른 것 같긴 해요. 뭔가 기타랑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 들어볼게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이쁜 이쁜 플레인타 컬러들은 예를 들면 좀 더 담백한 느낌이고 얘네들이 조금 더 기름기가 많은 느낌이 있습니다. 가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습니다. 연주자에 따라서 좋아하는 탑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달아봤던 것처럼 단색으로 되어 있는 플레인탑을 스탠다드 라인에서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검은색에다가 크림 바인딩이 올라가 있는 스탠다드 모델을 즐겨서 사용했었고요. 되게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되게 좋아하는 컬러인데 사실 쉽게 좀 찾아보기 힘들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 예전에 야마노가키에서 커스텀을 오더한 오구인데 플레인탑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오구 히스터릭인데 플레인탑 저는 플레인탑을 샀습니다. 오구를 무슨 칼라로요? 썬버스트인데 플레인탑입니다. 연주자마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플레임이라든지 피겨드 탑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화려한 탑 보다는 굉장히 이제 깔끔하게 단아하게 생긴 탑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커스텀을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플레인탑이든 피겨드 탑이든 어떤 탑을 선택을 하든 이 컬러 바리에이션을 이번에 깁슨의 커스텀 컬러 시리즈가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컬러 오늘 이제 두 대의 컬러를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컬러로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연주자들이 아쉬웠던 부분이죠. 가장 아쉬웠던 부분 자신은 누구보다 레스폴의 사운드를 좋아하지만 좀 이렇게 은총실이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PRS라든지 이런 것처럼 멋진 무늬의 탑을 갖고 있는데 나는 좀 더 예쁜 컬러 다른 컬러 남들과 다른 컬러를 가지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의 목마름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두 가지 시리즈가 또 출시가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원칙이 오늘 두 대의 피겨드 탑을 다뤄보셨는데 연주하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 PD님의 방금 말씀하신 거 조금 잠깐 이어서 가려면 그 깁슨 레스폴을 쓰는 유저들의 모르겠어요. 이게 레스폴을 제가 워낙 좋아했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 이게 그 보면은 좋아하는 탑이 그냥 비슷비슷해요. 대부분은다 그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그 모델들이 그 도찐개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59 레스폴로 일단은 규정을 짓게 왜냐면 57 블랙프트니까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나마 탑에 있는 애들이라고 했을 때도 만나 이렇게 보면 뭐 이번에 59 샀다 보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좋아할만한 그 나름 깁슨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제 플랫 메이플 탑이 일자로 돌아가 있는데 그 그 색깔이 뭐죠? 그 엘로우 엘로우인가요? 아 네네. 레몬버스트 레몬버스트라든지 레몬버스트라든지 뭐 몇몇개 있어요. 그렇죠. 허니버스트라든지 딱 몇개 있습니다. 그 일단 플랫 메이플 탑이 일자로 쫙 뻗어있는 거에 그런 류를 되게 좋아 대부분 다 좋아해요. 그래서 뭐 뭐 샀다 보면은 지금 주변에 최근에 59 산 친구들 보면은 인스타그램 그 레스폴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플랫 메이플 탑에 레몬버스트 같은 경우가 참 화려한 쪽에 속하죠. 네. 레스폴 59에서 그 비싼 기타를 사는데도 선택할 수 있는게 그 정도로 적다는 거예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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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다는 건데 이번에 스탠다드 라인에서 이렇게 나오져버리니까 이제는 정말 소비자를 선택할 수 있는게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전에 했던 그냥 일반 탑이 올라간 거랑 이제 이 친구랑 비교를 했을 때도 소리가 정말 재미있게 다르거든요. 미미하게 다릅니다. 네. 미미하게 다르고 이쪽이 좀 더 기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쪽 훨씬 더 담백하고 라이트하고 이렇게 쫙쫙 그 즉각성이 있다면 여기는 조금 더 이제 기름이 좀 많은 듯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지금 50이랑 60을 쳐봤는데 50이 훨씬 그러니까 50이 더 기름이 더 많은데 얘는 소리가 콩냥콩냥한 맛이 있어요. 아까 마치 저희가 이제 보통 이렇게 한날 리뷰를 할 때는 앰프 세팅은 거의 바꾸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레스폴이 쭉 갈 때는 일관성을 주기 위해서 드라이브도 더 걸지도 그렇죠. 뭐 아니면 더 빼지도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마샬 앰프도 고정, 고정, 고정으로 가는데 그런 식으로 들었을 때 제가 봤을 때 가장 기름지고 그리고 얘가 그 지금 똑같은 마샬 세팅인데도 약간 이제 이게 프론트 피거로 확 옮겨지니까 얘가 막 순간적으로 덤블 앰프에서 나는 그 꽝꽝 이제 이런 소리를 내려고 해요. 얘가 가진 좀 특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뱀포드라든가 뭐 레리 레리 칼튼 이런 조보나마싸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는 그거보다는 좀 딱 여기가 제가 봤을 때 가장 좀 스탠다드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레스포스 사람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뭐 뭐 약간 좀 힘은 떨어지지만 슬래시는 어차피 던컨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레스포스 스탠다드를 시원하게 듣는 소리를 했을 때 들을 수 있는 그냥 정말 표준적인 애들인 것 같고 전 시간에 했던 애들은 그것보다 좀 더 빠삭한 애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뭐 시대적으로 말씀드리면 레드 제플린이라든가 아니면 혹은 뭐 뭐라 될까요 또 누가 있을까 뭐 피트타운신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훨씬 더 조금 오히려 컬러는 이렇게 이쁘게 나왔는데 조금 더 헤리티지가 좀 더 올라가는 좀 그쪽 계열인 것 같고 여기는 조금 더 이제 현대시대로 노보면서 그 막 7, 80년대 그때쯤 이제 기름지게 막 쫙쫙 뽑아낼 때 뭐 90년대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운드가 나는 것 같아서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버즈비에 이제 오셔서 레스포를 고를 때 사실은 그래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만 레스포를 보러 갔을 때는 사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뭐 그냥 일단 외관 어느 정도 보고 모델명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나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라든가 어떤 모든 매칭이 다 있으면 가장 최고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적당선 안에서 결국에는 자기 손에 맞고 소리 좋은 거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러면은 그 기타가 뭐 뭐 빨간색인지 뭐 체리 뭐 체리 썸버스트 맞나요? 제가 깁슨 이 문양을 잘 몰라서 뭐 타바코드 뭐 허니버스트는 뭐 결국에는 그 안에서 선택을 하는 건데 너무 자체로워져서 이제는 깁슨 레스포 특히나 스탠다드 모델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넓어졌다 참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컬러 이외에도 맞습니다 다양한 컬러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상품 설명에도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컬러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맘에 드는 컬러의 레스포 꼭 한번 잘 고민하시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리면서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여서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